다음은 여자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주변을 살펴요. 얼마 전 동호회에서 만난 다정다강 관심 집중 두근 콩닥 달콤 선배의 단골 카페가 이곳이라는 사실을 입수했기 때문이에요. 올레! 이때 달콤 선배가 나타나요. 순간 여자는 선배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쳐오르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신비를 체험해요. 여자는 달콤 선배를 기다린 지 2시간이 넘었지만 이건 절대로 우연한 만남인 듯 어머! 놀란 표정을 지어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손을 올려 인사하는 선배의 손을 스캔해요. 아싸 가오리! 구속의 상징 커플링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친 존재 여부 확인 사살 작업은 필수예요. 여자는 명탐정 코난으로 빙의해 선배의 미니 홈피를 찾기로 해요. 총 275명의 사람이 떠올라요. 달콤 오빠는 분명 이 안에 있어. 251번째의 홈피를 클릭하는 순간 고객선배 여기 있네? 일촌평의 동호회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보여요. 선배의 미니 홈피가 분명해요. 그 후 여자는 달콤 선배의 혈액형,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을 알아내고 달콤 선배 사돈의 8촌 홈피까지 파도를 타고 들어가 사진처, 박명록을 탈탈 털어 선배의 현재 여자친구 유무 여자친구 없나 보네? 친한 친구들의 목록 등을 살펴봐요. 간단한 호그 조사가 끝나면 달콤 선배와 자신의 혈액형 궁합, 띠별 궁합, 별자리 궁합을 봐요. 여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설레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지만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자는 선배에게 먼저 고백받기 대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여자는 가장 먼저 달콤 선배의 주변에서 여자와 달콤 선배를 이어줄 오작교 선배를 찾아요. 오작교 선배는 눈치가 없어 여자가 달콤 선배를 좋아하는 것은 모르면서도 입은 가벼워 달콤 선배에 대해 술술 불어주는 남자가 좋겠어요. 여자는 드디어 오작교를 통해 동호회 사람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정보를 입수해요. 첫 번째 작전 개시예요. 오작교에게 오늘의 만남에 갈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심심한데 오빠는 어디세요? 문자를 흘려요. 빙고! 여자의 밑밥을 덥썩 물은 오작교가 시간이 나면 달콤 선배도 있는 술자리에 잠깐 들리라는 말을 해요. 여자는 오작교의 간청 때문에 잠깐 들리는 척 달콤 선배와의 사적인 술자리를 성사시켜요. 술집에 도착하면 재빨리 달콤 선배를 스캔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달콤 선배의 옆자리에 코맹맹이 비음녀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질투심에 열불이 나지만 절대 티를 낼 수는 없죠. 여자는 달콤 선배 눈에 잘 띄는 자리이면서도 좋아하는 마음은 친하지는 않는 적당한 거리의 자리를 선점해요. 여자는 모임에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여자의 오감은 온통 달콤 선배와 비음녀를 향해 쏠려요. 이때 여자는 소머지로 빙의해 달콤 선배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기 시작해요. 이때 오 마이 갓 선배의 말에 집중을 하다 선배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여자는 순간 얼음이 되며 우주가 정지되고 두근두근 심장소리만 들리는 신비체험을 하게 돼요. 정신을 차린 여자가 겨우 시선을 거둬요. 혹시 빨갛게 달아오른 내 얼굴을 눈치채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그러다 문득 저 시선은 무슨 의미이지 혹시 저 선배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착각에 빠져들어요. 분명 선배도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여자는 천천히 달콤 선배와의 거리를 좁혀나가요. 선배와의 거리 50cm 30cm 20cm 드디어 달콤 선배의 옆자리까지 도착했어요. 달콤 선배와의 거리 10cm 은은한 달콤 선배의 향수 냄새가 아찔해요. 달콤 선배가 술잔을 채워주며 술 마실 줄 알아요. 여자의 주량은 소주 두 병이지만 두 잔 정도는 마셔요. 라고 답해요. 이때 멀리 있던 오작교가 끼어들어 그럼 오빠가 술 좀 가르쳐줄까 라며 멍멍이 진상을 떨어대요. 하지만 여자는 오작교에게 화를 낼 순 없어요. 이곳은 달콤 선배 앞이니까요. 여자는 달콤 선배의 마음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조급해진 여자가 전혀 취하지는 않았지만 혀를 살짝 꼬아 우리 진실 게임 할까요? 라는 유치 찬란한 게임 제안을 해요. 질문은 난 요즘 관심이 가는 이성이 있다 에요. 막상 질문을 던져놓자 여자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드디어 달콤 선배의 손가락이 올라가요. 원래 달콤 선배의 선택은 바로 예스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일 거라는 확신은 생기지 않아요. 좀 더 확실한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이때 소주를 박스채로 마셔도 거뜬할 것 같이 생긴 비음녀가 비틀거리며 달콤 선배의 어깨에 기대려고 해요. 야비한 방법으로 남자를 꼬시려는 저 지집의 시커먼 속이 꼴사나와 죽겠어요. 하지만 여자도 질 수 없어요. 여자는 슬쩍 시계를 보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집에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이만 갈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된장. 비음녀에게 가려 달콤 선배가 나를 보지 못했어요. 좀 더 과장된 헐리우드 액션을 추가해 달콤 선배의 앞에서 휘청거려요. 드디어 달콤 선배가 여자를 보고 말았어요. 제발 달콤 선배가 일어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주기를 빌고 또 빌어요. 오 마이 갓 균치 없는 오작교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며 오지랖을 떨어대요. 저 왼수 같은 오작교는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나 모르겠어요. 여자는 다음 단계로 달콤 선배에게 데이트 신청을 유도하기로 해요. 달콤 선배가 자주 들어오는 메신저 시간대에 로그인한 뒤 대화명을 감성 충전 영화 곱하요로 바꿔둬요. 영화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영화 보러 가자는 데이트 신청에 강렬한 힌트예요. 그런데 먹미 달콤 오빠는 메신저 로그인을 하고도 2시간이 넘도록 깜깜 무소식이에요. 2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그러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여자는 달콤 선배에게 실수를 가장한 미끼 문자를 보내요. 내용은 미안 감기에 걸려서 오늘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는 걱정을 유발하면서도 궁금증까지 생기는 문장으로 해요. 역시 1분도 지나지 않아 달콤 선배의 전화가 와요. 여자는 카네 여왕 전도연으로 빙의해 너무 아파 정신이 없어 문자를 잘못 보낸 청순가련 여자 역을 연기해요. 감기에 걸려서 안쓰럽다는 달콤 선배의 목소리에서 달콤 선배의 마음이 70%쯤 넘어왔다는 것을 확신해요. 드디어 달콤 선배와의 첫 데이트예요. 여자는 그간 수집한 달콤 선배의 이상형 스타일에 맞춰 물기 머금은 촉촉 피부에 첫사랑에 빠진 수줍 볼터치를 한 뒤 금방이라도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눈화장을 3시간에 걸쳐 공들여 해요. 그 뒤 동장군도 얼어죽는다는 강추위에도 미니스커트를 코디에 입어요. 여자는 마음이 조급해 데이트 장소에 20분이나 먼저 나와 있었지만 데이트를 오매불만 기다린 티가 날까봐 달콤 선배가 카페에 들어선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요. 대화를 할 때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깜찍 리액션 베스트 3 호기심 가득한 두 눈 깜빡이기 두 손 볼에 대고 이야기 경청하기 작은 개그에도 깔깔깔하며 빵 터져주기를 반복해요. 그 뒤 천만 번 들어 다 아는 이야기가 나와도 무조건 몰랐다며 달콤 선배의 유식함을 한껏 지켜세워주는 센스도 발휘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스킨십 유도예요. 여자는 도로를 걸을 때 일부러 위험한 차도 쪽을 걸어 차가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려요. 차 소리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피하지 않아요. 이때 달콤 선배가 여자를 끌어당겨요. 두근두근 스킨십도 하고 보호본능도 자극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겼어요. 목숨 걸고 스킨십까지 유도했지만 달콤 선배는 아직도 여자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고백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혹시 영영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똥줄이 타요.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릴까 수만 번 고민이 되지만 연애를 할 때 더 좋아하고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약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즐거웠어요. 참아야 해요. 마음속 깊이 고백해 고백해 마법의 주문을 걸어요. 그런데 이때 원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는 달콤 선배의 입에서 나 네 편이 되고 싶어 라는 고백의 말이 터져나왔어요. 당장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고백해줘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여자는 두 눈을 깜빡거리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일이라며 조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서요. 오늘 하루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연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 달콤 오빠의 애를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